6.15 남북공동선언 24주년을 기념해 6.15 정신을 계승하는 시민 행사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. 6.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는 오늘 신가동에서 통하날을 주제로 전통놀이와 태권무 공연 등 시민들이 참깨 참여해 6.15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. 앞서 단체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6.15 공동선언 24주년을 맞아 남북이 적대 정책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.